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잠깐 사진 좀 찍고 있었거든요 왜 사진을 찍냐면 제가 중고로 제품을 좀 팔기 위해서 사진을 조금 이쁘게 찍고 있었습니다 아 뭘 팔려고 했었냐면요 제가 좀 이전 영상에서 열심히 좀 설명드렸던 RX100M6 그 제품을 팔려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제가 파는 이유는 뭐 이 제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이번에 나온 소니에서 알파 6400 그 제품이 저한테 딱 적합한 제품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어떤 카메라를 골라야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게 되면 제가 예전에 많이 고민했던 그런 흔적들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RX100 그리고 마크6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었고 저는 몇 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정말 만족스럽게 잘 사용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 제품에 대해서 장점을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몇 번 제가 언급하긴 했었는데 튼튼한 바디 그 빌드 퀄리티가 되게 우수해 가지고 그 갖고 다닐 때 그 묵직함 그거 좀 마음에 들었었고 그 다음에 액정이 돌아가는 틸트 액정 그리고 휴대용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색보정을 할 수 있는 뭐 S-LOG2, S-LOG3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가지 좀 활용하는 면에서 괜찮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소니라면 당연히 유명한 빠른 AF 성능 그리고 4K가 지원한다는 것 휴대용 바디에서 4K가 지원한다는 것은 5분밖에 촬영이 안되지만 그럼에도 좀 이거 가지고 적절하게 활용이 가능한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장점으로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휴대성 주머니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메리트가 있어 가지고 진짜 잘 사용했던 카메라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아쉬운 점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부 마이크 장착이 안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카메라 고를 때도 이것저것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중 하나가 외부 마이크가 되냐 안되냐 좀 이것도 카메라를 선택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이제 와서 제가 다른 카메라로 갈아탄다고 하더라도 외장 마이크는 쓰지 않고 아마 지금 녹음을 하듯이 녹음기를 사용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외장 마이크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 예를 들어서 밖에서 브이로그를 촬영할 때 좀 치명적인 단점이었던 부분 중 하나였지만 이 제품 자체가 너무 좋아 가지고 좀 그런 안 좋은 점들을 좀 상세할 수 있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이제 와서 들기도 하네요 원래는 알파 6500 그 제품도 되게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초보 유튜버로서 시작할 때 액정이 돌아가지 않는 거 저 자체를 볼 수 없다는 게 되게 치명적인 단점이여 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예 배제시켜 가지고 제가 제품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등장한 알파 6400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좀 필요했던 부분들을 모두 다 지원하면서 거기에다가 렌즈까지 갈아 끼고 저를 볼 수 있고 좀 모든 면에서 만족이 되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 소니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제품들을 보게 되면 알파 7 그 다음 M3까지도 4K를 촬영하게 되면 한 30분 정도 그렇게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파 6400에서는 그 제한 자체가 풀려 버렸다 보니까 4K 자체를 엄청 적극적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활용이 가능하다 좀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알파 6400이 딱 나오자마자 아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 제품을 살펴보다 보니까 손떨림 방지가 포함이 안 돼 있다 네 바디에 그 오측 손떨방 있잖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RX100 마크6 이 제품도 오측 손떨방으로 인해 가지고 밖에서 촬영할 때 진짜 편했거든요 근데 알파 6400에는 그 기능이 빠져 있다고 하니까 조금 망설였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살펴보니까 렌즈에도 손떨방 기능이 있는 렌즈가 있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영상 촬영하는데 이게 18-105mm OSS-G 렌즈라고 있어가지고 조리개는 4로 아예 고정이 된 그런 렌즈였습니다 영상 촬영할 때 되게 괜찮다라고 하는데 여기 자체에 손떨림 방지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굳이 바디에 손떨방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영상 촬영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그런 많은 리뷰들을 좀 접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면들도 좀 다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 제품이 아마 소비자가 거의 한 150만원 조금 안 되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알파 6400 같은 경우는 한 100만원 초반대 거의 한 100만원이면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렌즈 같은 경우도 한 5-60만원 그렇게 하면 바디랑 렌즈랑 포함해서 한 150, 160 한 그 정도에 구할 수 있다 보니까 차라리 넘어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손떨방이 살짝 약하다고 하더라도 제가 몇 개월간 촬영을 해보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촬영하는 경우도 좀 있었지만 대부분 이렇게 카메라를 아예 고정해놓고 저를 촬영하는 그런 영상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손떨방이 살짝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넘어가도 크게 문제 없겠다 좀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RX100 이 제품을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알파 6400을 구입하는 시기가 좀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이 영상이 업로드 되는 시점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카메라를 넘어갔는데 좀 진행이 시작되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사용했던 이 RX100 마크6 이 제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솔직히 여유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 제품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진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금수저도 아니고 뭐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네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조용히 갑자기 알파 6400으로 확 넘어가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 영상을 보고 RX100 마크6에 대해서 좀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제 영상을 참고하면서 좀 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이 영상을 한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전에는 RX100 마크6 그 다음에 이후로는 이 카메라로 찍은 영상도 좀 나가긴 하겠지만 알파 6400으로 넘어가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겸사겸사 촬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영상도 찍었으니까 겸사겸사 빨리 이 제품을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알파 6400으로 다시 좀 새롭게 영상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RX100 마크6에서 알파 6400으로 넘어가는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 봤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재미있는 정보와 그 다음에 리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